11만 8,9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 은, 는 2001년 10월 설립된 동사는 IBI, HMI를 필두로, 내 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 및 스마트카의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허드, 어데스 등을 개발, 제조함 주요 매출 품목은 오토모티브 HMI 기술을 적용한 IBI 제품이며 PIO 비즈니스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 중임 지속적인 R&D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인기 이케 인포테인먼트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함. 기업 개요 대시 2001년 10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주력으로 생산 대시 매출의 95%가 수출 물량으로 미국,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중국, 러시아의 현지 판매법인을 두고 해외 현지 딜러를 상대로 차량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차량용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대시 캠, R&C, 허드 등 고부가 같이 제품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재무 대시 주요 매출처를 중심으로 한 세계 시장에서 상품 및 제품과 용역 매출이 전장 부문 및 중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매출 성장을 보인과 전년동기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유연가율 상승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지 저하와 법인세 부담으로 기타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신흥국 상위 옵션 채택률 상승 및 HMI 기반 PBB용 디스플레이의 매출 확대와 환율 상승, 자율주행차 플랫폼 기술 개발 주관 연구기관 선정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기대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모트렉스의 시가 총액은 368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모트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69위입니다. 모트렉스의 상장 주식수는 2449만 5500주입니다. 모트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모트렉스의 퍼은 16.25배이고 추정 퍼은 8.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0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9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6원이고 추정 EPS는 1837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14배, 7,04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24,125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원, 106억원, 35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85억원, 마이너스 179억원, 116억원입니다. 모트렉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9번지 98%이고 유보율은 3155.9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28.95이며 전일 대비해서 4.34-0.1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5.70이며 전일 대비해서 2.57 더하기 0.3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의 2022년 12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800원보다 7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4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모트렉스의 종가는 15,050원이며 주가가 모트렉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의 종가는 15,050원이며 주가가 모트렉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8%이므로 21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모트렉스는 거래량 134만 2,23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만 5백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7,9901주, 미래예세증권에서 19만 8,845주, NH투자증권에서 13만 8,25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1만 8,625조, 한국증권에서 11만 2,1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1만 7,966조, 미래예세증권에서 18만 1,880조, NH투자증권에서 14만 1,161조, 한국증권에서 12만 9,818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2만 74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7,996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68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모트렉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